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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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냥 고대구 한 번 먹잖아 이거? 아니왜냐면 실력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아니 이거 왜냐면 이게 다 괜찮은데 이게 티어가 맞나 나는 궁금해 에필아 그냥 미드는 거들 떠도 못 줘봐 내가 그냥 미드 주도권으로 편하게 해줄게 알겠지? 나 믿고 해 아니 이거 문파 개설 하자마자 해체되는 거 아냐? 적팀이 우리 아 이 가라기들 또 깜쳐가지고 해보자 한번 째바할까? 스킬 돼? 어 해결돼 x2 빼자 이거 어? 아 아 근데 나 왜 맞는거야? 파워를? 리드조도껌 빡아줬고 있는데 에헤이 리드조도껌 꽉 잡고 있다며 에헤이 노공노플 아우메이브 때 밀자 이거 유지하는 척하다 나의 암범만 볼게 빨리 아마 집 갔다 지네 두꺼비 정도일거야 아 이거 밀고 집 가자? 예? 어? 아니 이게 사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이거 얘기 좀 해도 되나요? 하하 아니 그 제가 이거 다 찍어 이거 챌린저 저번 시즌도 챌린저 저걸로 찍고 다 찍었는데 이게 왜 이게 팩트를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게 아 저번 시즌도 체리였어? 어 저번 시즌도 저걸로 체리 찍었어 아 최근에? 어 어 나 이게 왜 난 사실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원딜로 한 700천까지 올렸다가 정글로 한 두판 찍 해서 이제 이긴 걸 나 정글 체리야 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아 챌린저 그건 이제 원딜 체리인 거죠 사실 근데 밤바는 왜 자꾸 날 까내리려고 아니니까 너네 둘이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싸울 거면 나가 싸울 거 원딜 문파에 들어오지마 나가 하하 하하님은 이미 원딜 문파로 자리 잡으신 거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요 스투씨 밤바씨 그게 아니라 스투씨가 2천이에요 저희 뭐 둘이서 그렇게 계속 싸우시면 원딜 문파에 들어오게 됐을 때 형님들 또 형님들한테도 뭐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싹을 쳐내는 거예요 나가 죄송한데 여기는 즉흥 문파가 아니에요 원딜 문파라고요 거기 우진씨는 즉흥 문파 가세요 가서 우진씨는 저희 뭐 저희 3분 거기서 잘 어울리시면 가야 돼 핵이랑 그 딱 수찬이 형이랑 하면 되겠네 네 거기서 1,2,3등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 즉흥이 문파에 즉흥이 문파 네 어 즉흥 문파 나쁘지 않은데? 응 즉흥 문파 하러 가야지 거기 딱 밸런스도 괜찮네 저 버리지 마요 상윤이 형 하하하하 아 이거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예 예 도전! 짭! 아 족됐다 뭐야 제발 제발 아 근데 상대가 첼정글이네 원딜이 그러니까 정글 첼이잖아 와드 하는 턱에서 안 한 듯? 응 너무 대놓고 가야 돼 뭐야 스크맞았어 이거 약간 약간 멀리서 볼게 나 좀 멀리서 볼게 이거 ơш흠 아 응 넵 흥 흥 흥 흥 흥 흥 와우 아 아 그냥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가볼 상황이냐? 탑 다이브 조심해야돼 일단 앞에서 이제 친다? 다이스! 뭐야? 이거 나부터 할게 해보자 한번 째봐 할까? 스킬 돼? 빼자 이거 아 근데 나 왜 맞는거야? 타워를? 이러면 정을 한번 못하겠는데 어? 얘? 윗빼기 있는거 아냐? 있잖아 나 갈게 미드폼사 갈게 나 가볼게 Q 3초? 2초? 타워를 만들게? 좀 조심하면 될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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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상주현이야 나이스 네이브가 없었나봐 일단 천천히 치고 올릴게 예? 못 받았어요? 안되겠다 우리도 한번 박자 박을게 나 뛰는줄 나 뛰는줄 나 진짜 뛰는줄 나 일부러 죽었어 천천히 해봐봐 나 일부러 죽었어 죽었잖아 이미 아니 아니 이거 잡아서 연습해 형 와볼래 일단? 나 가고 있어 잡을거 같은데 아니 아니 수찬이 형 왜 들어간거야? 아니 아니 그냥 수찬이 형 왜 들어간거야? 아니 아니 한 번 박자 박고 난 다음에 왜 한 번 더 들어갔냐고 스킬쿨 돌아가지고 오호 그냥 탑 5로 가능할거 같은데 센 الإ globe 그냥 탑 5로 하죄냐 두품 grep 북은있어요? 안쳤 어요 여까따이거든요 일단 easier 디 immune 먼저 갈게 rets ети ive 어디다 우리 팀 나이스 팀 야 이거 진짜 못할 수 있어 이게 조금 꽉 겪고 있다네 아 딱 노공 노플 뭐야 이거 ㅅㅂ 와 그냥 가깝게 ㅅㅂ 전라인 채급 이상? 상대 베스트 라인 막 그런 일을 같지 않나? 아니 상대 존나 못하네? 아니 AA만 상대하니까 이게 조금 라인 오니까 힘들다는 것 같은데? 분명 시작 전에 이게 우리의 벡츠라면서 막 갔는데? 그냥 압살이 되지 이게? 나 이거 한참 나갈게 나 봐줄게 봐줄게 나 궁은 없어 레오 나 볼게 레오 나 볼게 아이고 궁 봐라 비에고 볼 수 있나? 비에고 잡으면 좋네 잡아 잡아 아니 카멜톤 프리있어 프리있어? 나이스 어? 형 형 춤추죠? 직초 등떡어 미드 두고 그냥 탑 칠게 나 카멜톤 프리 안 써지네 레오 나 방금 속간거야? 레오 나 여깄어 형 이거 봐줄래? 어 볼게 볼게 갈게 카멜톤 알아? 카멜톤 있어 나 죽은데? 나이스 얘 눈뿌리야 형 형 오른쪽으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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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딩스볼게 와봐 나 딩스볼게 와봐 W 돼요 이거야 나 뺐다 나 나이스 나이스 이게 이니시야 빠른 포커스 한번 녹일만 하고 기다리다 얘네도 이거 하고 끝이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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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 뭐야 얘 전령 탈수 있다 다가 봐 형 아 예 왜 안해 아니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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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니 뭐해 진수형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진수형 왜 방금 진짜 안 박은 거야 왜 가만히 앉아있어 이거 바탕 바텀 버려 우리 탁까지 탁까지 탁 좀 잃어봐 클리어 너무 느린데? 아트 잘 잡아야 되는데 가자 가자 기다려봐 형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해야 돼 그만해 아 점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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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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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날 있어 해볼래? 솔날 있는데 해볼래? 큐 큐 임마 저 살짝 크랙 좀 뽑을게요 아 미안해 저 새끼 섬에 누가 했어? 아니 AI랑 싸우라 그래 내용이 진짜 아예 없는데? 아니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랑 나랑 상윤이 형은 상대가 주라인인데 그냥 맞서 싸웠잖아 우리는 아 그래 그게 존나 커 그러니까 여기서 가상 좀 들어가야 돼 외쳐 상윤가 하부가 야 미니언아 죽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긴 한데 죽어가지고 내가 내가 먼저긴 한데 아니 내가 먼저 하는 거지 아니 Sonic 너무 펜치 그러니까 두 거 쯤 하고 이제 진지하게 손 다 풀었잖아 썩었어 scheint 이제 밸런스들с 아 아 이거 근데 이거 5-3 아니 근데 우리 5-3으로 갈까? 5-3으로 갈까? 5-3으로 하자 1-3으로 하자 아니 이거 원딜챔을 하면 안되고 5-3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원딜챔 없이 합시다 아니 원딜챔 없이 아니 이게 너무 너무 빡세다 이게 원딜챔 없이? 빠르게 5-3으로? 아니 근데 잠깐 환수가 5-3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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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뭐 해주세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거야? 그렇죠 헬씨말라가 아니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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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면 거기서 가장 베스 라인 한판 가 우리는 랜덤으로 탈게 우리도 그러면 섞어서 한판 할테니까 어때? 아 그럼 저희 작전 회의에다 거기다 원딜챔 안되는거가지고 오케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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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탑에 하부 미드하면 딱 그래야 한 번씩 해보는거잖아 아 좋다 좋다 진수형 탑 무서운데 이거 피어리스 유지죠 형 그러면 아 유지 오 리프스는 바빴니 가봐 앞으로 가봐 아 피 빼자 풀 빼자 제크허 아니다 풀 뺐어 다 안와 나 따오 동물 몰라서 광 가릴 수도 있어 바탕 나만 있는거고 미드 따이브가 갔나오? 따이브가 가줄 수 있어 나 위로 갈게 따오는 위에있고 나 아래있어 아 내가 먼저 이거 풀 빼줄게 잡아봐 잡아봤어 나이스 야 우리 직간첩하자 뒤에있어 이거 빼고 이거 두꺼비로 힐파고 오자 장농 다 힐까는게 낫지 않아? 대포 아닌가? 아 그럼 내가 힐 한번 줄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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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잡을만하거든 다음 에이브 때 밀자 이거 유지하는 척하다 나 한번만 볼게 이거 빨리 아마 직갔다 진의 두꺼비 정도일거야 아 이거 밀고 직가자 이게 사내 내가 더 빨라 나 이거 붙을게 나 버리고 붙을게 오리야나 노플인데 궁은 있다 나 이거 미드로 갈게 이거 여기 블라디 없고 블라디 궁있다 저만은 없어 내가 더 먼저가 삼천히 해봐 삼천히 해봐 오리야면 미드 좋아 오리야면 미드 좋아 너 사암호 내려갈준비해라 오리야면 좋대 오리야면 좋대 에시 내려갈준비해 오리야나 많이 맞았자 싸워도돼 싸워도돼 볼게 신져봐야돼 신져봐야돼 나도 맞을게 야 오리야나 노플이다 오리야나 노플이야 오리야나 노플이야 오리야나 맞을게 나이스 야 이거 공룡이 형 그냥 미드 밀자 아 공룡이 형 미드 밀어줘 내가 맞던거 갈게 용디갱 왔어 용디갱 이게 우리야 위에 우리야 TQV 있는데 오리야나 좀 위험하대 괜찮 양치 양치 공룡은 나 근데 바텀 밀고 오고 시키네? 그냥 세이서 쳐볼래? 야 이거 바텀 붙었다 이거 아래쪽 싸움 붙어 나 풀어 갈게 신저우 붙게 신저우 신저우 노플이다 형 못 피하잖아 나 힐 돼 아 이거 마무리 했어요 마무리 했어요 야 우리야 노플 우리 공기판 우리 공기판 쓸라고 갈아서 노플이야 이새끼 가자 이거 뚱잉이형이 그대로 봤던? 형 봤던거 아자 나이자 나 좀 레이스 살짝 봐줄래 여기? 아래 봐줘 아 샛 아 근데 이게 우리 이게 너무 안 맞아 오리아노 노긍 프리있어? 오리아노 프리있어? 나 두밀만 해주고 갈게 감사합니다 애씨 배려없고 궁업다잉 나 캠터니형이야 이번에 아 캠터니형 확인 싸우도 캠터니형 어 나도 집터니형이야 아우 까비 까비 1대1이긴 한데 집깔 듯 얘 완전 개피해 아 아 잡았네 뭐야 말리진 않았어 또? 혹시 다음템 뭐하는지 아시는 분? 이 버튼을 잡아야 되긴 하겠다 스태틱 형 나 블루머커 갈게 어딨냐 이리 갈게 내가 형 그 전에 죽지만 말아줘 죽었는데? 와 근데 진짜 저 새끼 10새끼다 지란이 걸렸는데 가운터픽이잖아 이거 이거 뭐 가운터픽이잖아 야스 몰라 나 그냥 밟장 있게 밀게 이거 리달리 어디야? 야스 어디지? 탑이거나 이거 우리 2대1 할만해요 라임 밀어볼래? 나 밟장 다치게 노플 해보자 그냥 니달리 노플 나니비야 나니비야 자 노플 야스오 풀공 빼놨어 야스오 풀공 빼놨어 흐흫 흐흫 와 주라인걸 공성공하고 있다 흐흫 와 K스텍이다 직택 가능 W 없어? 나 같은 간정 나 같은 간정 LP랑 싸워봐 나 가고있어 에이 전략일거야 아 좋았다 노플이긴 해 노스펠 내가 이쪽으로 할게 아 노스펠 탑 다이브강 나오고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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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 돼 손처리 해야돼 한명만 사라져 아 아 아 아 다음라인 할게 형이 사라졌으면 됐어 어 어 그래 형 간다잉? 아 풀 태우기가 아까워 저거에다가 민정 아 탑 좀 잘해봐 야 니달리 탑이다 그래 아 그 창을 맞냐 니달리 노플인데 형 아 창 맞은 적이 없어 이 개시벌 시키야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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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창 맞았어요 아 맞았어? 데미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어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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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어 아 맞았어? 데미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거 먹고있다 형 가보자 형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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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피엘 공까지 봐 여기 이거 먹고있어 여기 길드 막아가지고 길드 막아가지고 이거 맞는데 어 진카스 도공이야 천천히 나이스 가는 중 어 큰아리 형 엉덩이 빠졌는데 아 형 간다 형 간다 오리안 어디에요? 아 예? 어 해봐 아 못 맞췄다 나이스 나이스 애쉬도 내려간다 이거 나 라인 표시할게 이거 어 어 어 탑 신자워 탑 신자워 그냥 오른쪽으로 나갈게 야 에쉬오면 에쉬를 어 형 이거 조금만 봐줘 형 에쉬 넘길 수 있나? 나 가볼게 나 가볼게 나 가볼게 진짜로 탑입니다 나 왔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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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미드 진짜로 미드 타워부터 하던가 진짜로 2개 타워부터 할게 내가 잡을게 아니면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왜 진짜로 이제 전략 무빙인데 뭐 어 안가네 왜 나 찔러는데 안되 오케이 내가 함께 슈샤→ 슈샤ogr How bad 나 이제부터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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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뛸게 이거 어떡해? 나 놀고 싶어 즉흥이 형이 즉흥했어 이거 너무 재미있게 논다 했다 아까 그냥 즉흥한 거 너무 두퉁이다 아니 다같이 즐겼다 봐 놀만 해 놀만 해 놀만 해 난 준비됐는데 나도 준비됐어 준비됐어? 저 10초 게임 준비됐어 포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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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7초만 오 개 맛있다 이거 이거 가야지 4초만 야 오리노플 아이 몰라 안가 뭐야 싸인 왜 안가? 저 저 말을 했는데 계속 7초만 4초만 아 이게 근데 4명이 싸고 한 명 있으니까 한 명이 탈시되는데 꼬리 너무 약해 이게 10초 게임 죽었어 뒷탈 뒷탈 오른쪽 와봐 오른쪽 와봐 좌우 노플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가야돼 오리아 노플이야 오리아 노플이야 오리아 노플 블라디도 궁 없어 나 싸움 좀 안좋다 많이 빨린다 내리만 버려야 돼 아 봐봐 괜찮은데? 뭐 쫓아졌다 블라디도 궁 없어? 궁 없는거야? 누구야? 좌우 안온다 오가 오이새도 아 쌀 잘 안 나니까 나 풀라웠어 풀됐어 풀됐어 야 기나봐 나 곧 준비됐거든? 준비해! 준비해! 나 준비됐어! 나 준비됐어! 나 준비됐어! 나 준비됐어! 야 나 살려줘! 살려줘! 나 죽겠어! 물라디베르 죽여! 나 있어! 잠깐만요 나 반영을 아니 근데 이게 왜 또 다 죽었어 아... 아... 아이... 아이 이거 내 생각에 한 명 바꿔야 될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야 수저수저 왜 이렇게 잘하냐? 아니 아니 존나 느낌 있어 아 근데 그 민트 따이브에서 그냥 타졌다 아니 뭐 어핀 3선이 아니고 뭐 9판 5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질 수가 없다 근데 야 근데 내가 문득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? 아 근데 너무 쎄도 뭔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세면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세지 않아? 한 명만 뽑고 너무 잘하는데? 그러니까 한 명만 뽑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근데 또 근데 이게 문제는 어... 아니 세 명당 너무 잘하는데? 아니 너무 잘한다 아 그리고 각자 개성이 있어 아 너무 잘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순위나 딱 따지면은 탑 미드는 바밤바가 더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거 탑 미드는 정글은 고스트 아 정글은 고스트 확실히 잘하네 정글은 고스트고 어 이제 바밤바가 좀 더 그거고 하이브리드가 뭔가 감초 역할이 아니 근데 하이브리드 탑 잘해 어 잘해 다 잘해 어 하이브리드 아까 아톰스 지리던데? 아니 탑은 둘이 비슷한 거 같고 아 근데 하브가 좀 맛있어 하브가 맛있어? 지코가 좀 맛있어 하브가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처음부터 아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이 뽑으면 몰입이 안 되니까 나중에 프레이 형님 만약에 50이 더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명만 뽑? 한 명만? 그러니까 뭐 한 명을 뽑던 두 명을 뽑던 일단 우리끼리 일단 유대관계를 만들어야 돼 만약에 뽑은 사람이 되겠네 맞아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약간 동이가 마지막으로 내가 나가면 완성이래 아 그럼 인턴제로 가자 이거 어때? 어 그래 다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인턴제로 가자 그럼 다 인턴인 거야 어 다 인턴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정직원으로 가는 거야? 어 한 명씩 이제 딱 캠이 맞춰보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될 거 같은데? 그렇게 하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일단 인턴으로 가는 걸로 그래 인턴으로 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다 자르자 정직원 뽑으면 다 자르자 어 그러자 그러자 어 그게 맞아 내가 볼 때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